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약학대학 하정미입니다. 2011년 3월 설립한 저희 한양대학교 약학대학은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에서 발표한 2013년 세계 대학평가 약학대학 분야 160위권에 드는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국내 총 35개의 약학대학 중 5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우리 약학대학이 개설된 지 3년 만에 이릅니다. 한양대학교 약학대학은 기존 타 대학 약학대학과 차별성을 두어서 차세대 산업약사, 임상약사 및 연구약사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약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산업약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양백년 그레이트드림의 희망과 의지로 이곳 에리카 캠퍼스에 자리잡은 저희 약학대학은 사랑의 실천, 미래의 차세대 리더 약사 양성, 학연산 클러스터 기반으로 전천후 산업약사, 연구약사 및 임상약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약학은 신약개발기획과 마케팅, 의약품생산, 영업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우리 대학 약대는 산업약학의 여러 분야 중 신약개발에 첨란에 서서 연구를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산업약학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이 임상약학 교육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고요. 임상약학은 약학 교육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임상약학을 기반으로 산업약학 분야에 대해서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012년 2월 개간된 약학과는 약학대학 전용 공간으로 지상 6층, 지하 1층과 별관인 실험동물센터, 약초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양약학대학만의 경쟁력은 다음에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탄탄한 교수진 기초약학과 임상약학의 15분의 교수진을 모시고 미래지향적 약학교육과 또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고요. 최근 BK플러스 프로그램에도 선정이 되는 등 발전하는 최우수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약대는 대학병원과 전문 임상약사를 양성할 수 있는 임상실무실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상실무실스 프로그램은 약대학부 졸업생인 6학년 학생들이 병원, 지역약국, 제약회사 등에 파견돼 경력과 자질을 갖춘 약사의 지도 아래 총 1,400시간 동안 약사실무를 배우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리 대학병원을 증축, 약학대학 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별도의 공간도 마련했고 이는 병원 내 실무 담당 약사와 약학대학의 임상약학 교수가 협조를 이루어 체계적인 임상실습이 진행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병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병원 내의 약재부서 업무뿐 아니라 병동활동까지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 대학과 크게 구별됩니다. 또한 우리 약대의 커리큘럼에는 PBL 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PBL 강의는 1명의 튜터 교수와 5명 내지 7명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진행되고 튜터 교수가 실제로 발성할 수 있는 환자의 상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학생들과 주어진 환자의 정보를 토대로 토론과 분석을 통해 적합한 진단을 내리기도록 하는 수업입니다. 실제로 PBL 강의는 위과대학에서 흔히 쓰고 있는 강의법인데 이를 약학대학에 적용하여 실행하는 것은 우리 대학 약대가 최초입니다. 약대 학생들은 PBL 강의를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수업의 구성이 탄탄해지고 있어 우리 대학 약대만의 대표 강의로 자리잡을 예정입니다. 최근 약학대학에 진학하고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 한양 약학대학이 교육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연구와 실험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약초원과 실험동물센터를 설립한 것입니다. 약학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약초원에서 길러지는 수백여 종의 약초는 교수 연구와 학생실험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한 실험동물센터는 약학관 건물 뒤편에 위치하여 최첨단 설비로 구성되어 있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운영됩니다. 신약 개발을 위한 전임상실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이 필수불가결하고 이 실험동물센터는 약대에 국한되지 않고 동물실험이 필요한 여러 학과 연구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의 장 약대 우리 대학 약대에서는 35개 약학대학 중 유일하게 약사 직능과 미래라는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약업관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약사들을 초빙해 그들의 중심 업무와 생활 철학을 소개하고 학생들과 교류할 시간을 제공한 것인데 학생들에게 진로 간접 경험을 하게 하고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특별히 개설한 강의입니다. 현재까지 제약기업연구소장, 계국지역약사, 병원 임상약사, 특허심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과학부 마약분석가, 기업연구약사, 제약산업약사 등 열넷부대의 다양한 약사들이 초빙되었고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군에서 종사하는 약사를 만나 진로선택에 대한 많은 조언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자랑거리인 양락페스티벌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약학관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모든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마친 그날 저녁에 약학관 로비에서 양락페스티벌이 열리는 것인데요. 전 교직원과 학부생,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교류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작년에 처음 개최한 이 페스티벌은 졸업생이 생기면 졸업생들도 함께하는 일종의 홈커밍 파티로 자리 잡을 것이며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즐기는 행사로 우리 대학 약대만의 양락페스티벌을 통해 교수와 학생 간의 끈끈한 관계는 다른 약학대학에서는 없는 우리만의 강점입니다. 학생이 행복해지는 대학, 한양대학교 약학대학 한양 약학대학이 초인류가 되기보다는 이곳을 졸업한 학생들이 향후 세계의 초인류가 되는 커뮤니티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닌 학생들이 다양한 능력과 역량을 담을 그릇을 빚는 곳 이곳이 한양대학 약학대학입니다. 한양대학 약학대학